한두야 아빠랑 학원 같이 갈까? 응? 아빠랑 학원 같이 가? 학원 같이 갈까? 응? 한두야? 아빠랑 학원 가서 놀까? 응? 한두 이리 와 한두야 한두야 뭐 줄까? 뭐 줄까? 뭐 줄까? 뭐 줄까? 기다려 만두 간식 만두네 학원에 난꽃이 폈습니다 정말 예쁘죠? 만두 만두 누구 기다려? 엄마 기다려? 우리 만두 엄마 기다려? 만두야 만두가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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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